그 뭐지, 피트 그게 세가가 아, 아니, 일부란 거예요 저는 다음판 막판을 해야 되겠네요 벌써요? 네 아, 7등이 중간이네 도라 님 좋죠? 네, 이그리드요 조용한 거 보니까 아, 조용한 거 보니까 달아나야 되겠다 누군가가 저격할 것 같아요 기회차들 요즘 알아요 아, 신조 님한테 바뀌었어 콜스로틀린가? 신조 님인가? 저 완전 당했는데요 저 10등 됐어요 정확히 제 앞에 10자로 보면 아, 신나 아... 살릴뻔했는데 안티노님 약 왔다 안그래도 저기 하시는 분 어 진짜요? 정말 사실인가요? 갑자기 한 50% 있는데 게임이 게임 포기할뻔했는데 저랑 말없으신거 보니까 1등으로 달리고 있네요 지금 따로 잡히겠어요 2등 3등 그것보다 제가 제가 문제죠 그거 현재 점수 제가 2등인거 오늘 근데 이번판 순식간에 기기로 망할 것 같아요 와 그 진짜 아깝다 완전 그거 진짜 한 3단계는 그냥 쭉쭉 땡길 이 정도의 급이였는데 그거를 내가 놓치네요 한 3대가 비켜주는데요 어 저 순식간에 2대 투월했습니다 양보 좀 해주니 너무 좋으신 좋으신 두 분이 계셔가지고 맞아 7등이다 칼론소님하고 스네어님이 양보해주셨어요 아 큰일날뻔했다 아 진흙탕 싸움 말려들 뻔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바퀴나 맞아 세바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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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허리 잘 떠오르셨네요. 오우야 저도 드리프트 한 번 했네요 아 어두운을 못 잡겠다 0.4천원 차이는 도라님 오늘 트럭은 안 하실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중에요 지금 아 칼로틴 와 다른거 무섭다 진짜 아 칼로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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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어 방금 속보 떴네, 속보. 말레이시아 여기 남문도양에서 발견했다고. 아, 찾긴 찾았어요? 여기서 속보라고, 윈도우 까니까 자동으로 확보가 뜨네 그 뉴스가? 윈도우 8.1 저기... 요금 잠깐 쓰러가서 정확하게 못 간다. 뭐, 발견됐대요. 찾는 것도 대단하다, 진짜. 바다에다. 인도양 남부 추락하기. 말레이시정여객기. 다 따라잡혔네. 6초에... 6초에서 4초에요. 6초에서 4초에요. 6초에서 4초에요. 아, 진짜 엄살 너무 심하셔. 아니, 이거... 몇 바퀴만 더 있었으면 아마... 신비안님 잡혔을 것 같은데... 아, 그러다 또 뱀님처럼... 당합니다. 공고해적 되는 수가 있어요. 아니, 이 등수는... 등수는 5등이라서... 아, 1등 옥키... 아, 1등 옥키... 아, 1등 옥키...